냠냠 자 오늘은 GS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간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900원짜리 젤리블리 샤인머스캣입니다. 뜯자마자 상큼한 샤인머스캣향이 느껴지고 일반적인 젤리보다 부드러워서 한입 먹자마자 사르륵 녹아버리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젤리입니다. 새콤달콤 젤리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이 젤리블리 샤인머스캣 추천 두번째는 1500원짜리 갈릭버터 팝콘입니다. 넉넉한 양과 진한 갈릭향이 매력적인 팝콘으로 눅눅하지 않고 바삭해서 웬만한 영화관 팝콘 부럽지 않은 퀄리티의 팝콘이고 특히 갈릭맛이 진해서 미친듯이 손이 가는 마성의 팝콘입니다. 자 아무튼 마성의 버터갈릭 팝콘 추천 세번째는 1200원짜리 초코풍당 도넛입니다.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달달한 맛과 초코맛을 자주 먹는 편인데 이 초코풍당 도넛은 진한 초코맛과 도넛 특유의 쫀득한 맛까지 있어서 개빡치거나 당 딸릴 때 먹기 딱 좋은 간식입니다. 암튼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초코풍당 도넛 추천